여러분 오징어 찌진뿌고 먹고 싶은데 오징어 겉딱구에 걱정마이소 제가 있잖아예 아 제가 그렇다고 오징어란 말은 아니고 뭐야 둥둥 먼저 다라이 하나를 준비해가 전구지 100g을 뜯어줍니다 가볍게 한주먹을 지아주니까 100g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서 물을 가득 따라가 전구지가 물에 폭장깃구로 담가준 다음에 한 10분정도를 떼를 팅팅 불러주시고 물을 갈아가면서 가볍게 두사체른만 설설설 어찌가면서 씻어주이소 그라고 당근을 얇으려의 한 10조각정도 무게로 대략 30g을 썰어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만지 얇으려의 채를 썰어가 준비해 줍니다 그걸 탓고 성의없이 무작식 뚜껑히 쓸지 않고 주의를 하시면서 땡초한게 무게로 대략 10g정도 나오는거 한개를 준비해가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 다음에 잘게잘게 쫓아주이소 칼에 붙은거는 손으로 뜯갔다가 난 좀 실수로 눈을 비비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당근을 몇개 썰어가 떨궈주시고 깨끗이 씻은 부추를 덮고 와가 대략 4-5cm 크기가 나오고 썰어줍니다 물론 기호에 따라 조금 더 작게 썰어도 됩니데이 그라고 오늘의 오징어 대타 제가 아이고 맥주 안주로 바다구이할라고 사다 놓은 진미채 50g을 준비합니다 주먹으로 대략 요마이 한주먹을 썰어주면 50g정도가 나오더라고예 꽁 대신 닭이라고 우리가 찌집에 넣어먹는 그 오징어랑은 좀의 다른 대왕오징어로 만들어진거지만 그래도 넣어보면 별미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이 진미채는 칼로 쓸락해봐야 요래요래 생각보다 잘 안쓸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위를 덮고 와가 대략 1-2cm정도가 나오고 짜자자잘해 잘라줍니다 아 그라고 진미채는 가능하면 말랑말랑한거로 사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인자 볼에다가 부침가루를 90g정도를 부어줍니다 요래가 1큰술을 퍼주면 대략 15g정도가 나오니까 대략 6큰술을 퍼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은 대략 150cc를 부어주이송 부침가루 봉다리 설명서를 보면 대략 요런 비율로 하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거 알아봐야 별 쓸데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원하는 부침가루를 들이부아주시고 물을 눈대중으로 한번 부아본 다음에 반죽상태를 봐가면서 물을 조금씩 더 부아가 섞어주면서 이런 점들을 기억해주시는기 난주 어디가서도 찌짐을 굽어물때 헤매는 일이 없을기라예 인자 이었다가 향을 살릴 액젓을 조금에만 요정도만 부어줍니다 짠맛은 이미 부침가루에 다 들어가있기때문에 마이너빔은 너무 짧아질수가 있으니까 향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찔끔만 넣어주시고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잘라놓은 재료들을 전부다 들이부아주시고 골고루 잘 섞어주이송 부침가루 반죽이 좀에 모자라비도 진짜 이정도로 살짝이 묻히는 정도로만 반죽을 정구지랑 섞어주야 정구지 찌짐을 굽어물때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도 개인 기회에 따라가 좀 더 탄수화물을 보태고 싶으시면 가루를 좀에 더 넣고 물도 좀에 더 부아가 아까 기억했던 점들을 떠올리가면서 반죽을 더 맹글어줍니다 무게나 부피를 아는것보다는 점들을 기억해야하는 이유가 또하나 생겼네예 인자 표현했다가 기름을 넉넉하게 부아가 불을 중불 중불보다 쪼매 쪼매만 녹글어올리가 기름을 닳아주신 다음에 최대한 얇불에 전열시지 일정도로만 반죽을 부아가 전열콩어줍니다 전 굽는거는 첫날만날 설명을 해봐야 직접 많이 안해보면 실력이 안나니까 최대한 찌짐을 많이 구워보시는걸 추천드리면서 대략 2분정도로 굽어주시다가 한번 뒤집어주시고 너무 꽉꽉 눌러가 야채소분이 다 튀어나오고 만들지말고 슬쩍슬쩍만 눌러가 뚜껑은 전열얼 얇게 패해준다는 느낌으로 눌리가 패가면서 전열콩어줍니다 으까마 기름이 반죽 사이사이에서 짜글짜글거리는게 이번전도 성공했다는 확신이 드네예 펼치올림 반죽 두께마다 다 덜하겠지만 대략 1,2분의 합씩 디비가면서 3,4차례를 디비주면 요대요대 맛깔나게 잘 굽어졌을기라예 두번째 장은 쪼매 키즈코버가 오랜만에 공중에서 전열사 한판 디비봤는데 잘 디비짓네예 오랜만에 요리 디비는기라 살짝 긴장은 탔지만 키는 내지 않으면서 옆에 서있던 마늘님의 엄지척에 시감도 넣어주고 접시 한장 덮어가 뒤집으니까 깔끔하네예 여러명님 오디가 젓가락으로 찢어먹으면 초젓다 소리를 들을수가 있으니 그럴때는 미리 도마에 올리가 먹기 좋고로 잘라가 한개를 쭈서가 먹어보면 빠샥빠샥 소리가 웃음 뭐 그냥 내맞고 하고 있네예 찌진구우 먹고싶은데 오징어가 없을때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미채를 떠올리면서 맛있구랑 꾸버가 드셔보시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